다음은 드디어 이제 마지막 단어입니다. 자 제 스토리2 유머와 불쾌지수에 관련된 마지막 단어 휴미도입니다. 휴미도는 밑에 한번 볼까요? 밑에 보면 휴미드는 축축하게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? 그 다음에 OR은 ER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도구를 나타내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 습기를 제공해주는 적절하게 해주는 그러한 장치 도구 이 장치는 뭐 기계 장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. 아마 밑에 물먹은 스펀지 정도로 하나씩을 주기적으로 넣어놓겠죠? 그것이 좀 마르면 다시 좀 넣어놓지 않을까요? 저 이거 잘 모릅니다. 이 장치 그냥 제 생각입니다. 아니면 물을 좀 따로 넣는다던가요 밑에 그리고 그 위에 이렇게 권련을 넣겠죠? 그래되면 어떻게 될까요? 볼까요? 여기 구멍이 나있죠? 이렇게 구멍이 나있는 슬릿 이런 구멍에 어디에 있는 구멍? 이 트레이 이게 트레이를 뺐다가 올렸다는 판일 겁니다. 자 우리 식판을 뭐 한 트라이 두 트라이 할 때 이거 트라이라 하죠? 이 트레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멍에 이 구멍이 가능하게 합니다. 허용하죠? 뭘 허용해? 습기가 습도가 흐르도록 이 안에 자 어디 안에? 자 throw out the humidity 이 humidity 전체의 습도가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는 그렇게 하는 걸 가능하게 한다. 이런 얘기입니다. 자 humidity에 대해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식어가 있죠? 이렇게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. 예문을 보면요. 자 humidity는 어떻습니까? 자 용기죠? 어떤 용기? 고안된 용기입니다. 왜 뭘 위해서 고안됐습니까? 저장하기 위해서 뭘 저장해요? 시그럴 또는 기타 담배 터바코 자 프로덕트 터바코라는 말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우리나라 담배가 온 겁니다. 담배 제품을 자 어떻게 이게 어떠한 상태에서 저장을 하죠? 일정한 수준의 습도 상태에서 자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나왔습니다. 이상으로 제가 자 유머와 불쾌해 주스에 대해서 마지막 단어 휴미도어까지 강의를 했습니다. Hani Me witnesses Satan Let какое He He